보통 가게 후문을 걸어 잠그는 건 손님이 아니라 직원이나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단순히 잠그고 말고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 전남 여왕군의 한 게임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당시에 불길이 시작됐던 아찔했던 순간하고 한 수상한 손님의 행적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무언가를 통을 들고 지금 게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이미 잠겨버렸습니다 남성이 잠근 것 같은데 아무리 흔들어봐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출입문 아이들이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길이 커지고 연기가 퍼지니까 옆 가게에 있는 손님들도 급히 아이들을 안고 대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게임장이라는데 저 장소가 앞서 그 영상 보면 어떤 남성이 통을 들고 저 게임장에 들어가는데 지금 문은 닫혀있는데 안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갔던 남성은 못 빠져나온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 불과 10초만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남성뿐만 아니라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안에서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게임장으로 황급히 달려온 시민이요 의자를 집어들더니 게임장 출입문 부수기 시작합니다 문이 꼼짝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저렇게 안 되니까요 의자를 내려놓고는 어딘가로 달려가는데요 그 사이 함께 온 경찰도 삼단봉을 펼쳐서 힘껏 내리쳐보지만 여전히 문은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이때 다시 나타난 시민 가져온 소화기로 또다시 힘껏 출입문 내리치니까 그제야 유리창이 쾅 하고 깨지는 모습인데요 재빨리 지금 손으로 지금 맨손으로 문을 뜯어내고 있어요 소화기로 불을 직접 끄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게임장의 후문이 상당히 두꺼운 강화유리 같은 걸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경찰의 삼단봉으로도 꿈쩍도 않던 지금 저 유리문이 일단은 소화기로 내리치니까 그제서 산산조각 났는데 그래서 열 수가 있었는데 유인규 변호가님 지금 보세요 10초 만에 저렇게 시뻘건 불길이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면 지금 내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상에 불은 20분 만에 다행히 꺼지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요 종업원과 또 참석했던 손님 4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독 가스가 심했을 거예요 진짜 게다가 부상자들 경우에 지금 상태가 위중한 분도 있어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 당시에 게임장 출입문이 담겨있던 탓에 탈출이 늦어져서 인명피해가 커져졌고요 세상에 사망한 분까지 나온 것 같아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어쩌다가 지금 게임장에서 불이 났고 또 왜 하필 문이 잠겼는지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한 분이 인하물질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셨고 사인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앞에 문을 잠가버렸어요 불 한 분을 뿌리고 불을 찔러서 안에 있던 3, 4명은 홈으로 도망가고 내가 유리창 출입문 깨고 문 열고 불 끄고 그랬어요 아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앞서 어떤 통 같은 걸 들고 갔던 남성이 이거 일부러 불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국 국제 60대 남성이거든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에 서너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문을 자기가 가져온 오토바이로 문을 닫아놨어요 몸 열게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서 앞문을 잠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미 들어오기 전에 후문에 자기 오토바이로 딱 막아놔서 못 남아가게 도망도 못 가게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불을 지른 거예요 들어갔던 문은 정문이고 후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서 문을 밀쳐서 오토바이를 밀치고 결국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이 방아 용의자는 이 정도로 치밀하게 지금 방아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6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인데 여기서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통을 들고 왔잖아요 이미 준비하고 온 거예요 불을 내겠다고 이유는 지금 현재 추정컨데 본인이 게임장에서 여러 번 출입한 장면이 CCTV에 목격이 됐어요 그래요? 그 말은 여기 와서 게임을 해서 돈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곳에 와서 불만을 품고서 아마 금전적 손실에 대한 어떤 분노감으로 방어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경찰 조사에 추가 조사가 있어봐야겠지만 그랬을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니까 순간 보복, 안가품, 화풀이, 분풀이 차원에서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방화를 했던 사람이 박성배 회사님을 지금 숨지고 말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혹여나 제3저가 도와주지는 않았는지 공모관계를 조사해보고 공모관계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세상 양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인화 물질 양도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피의자로 최종 확정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기록을 내사 기록으로 남겨두고 혹여 여타 사건과 이 사건이 연계될 경우에는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대비해 둡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따로 입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이 끔찍한 사건으로 방화를 했던 지금 용의자는 사망했고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은 분도 계시다는 거에 정말로 이분들의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